다음은 25번이요.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라는 말은 지침에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설계 감리의 원인, 설계 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우선은 모든 내용에서 사실 1번 내용은 없어요. 관련된 규정으로는. 그런데 내용상 법률적 근거라는 것보다는 관련 규정에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법률적인 근거 사항을 제시한지. 이거는 사실상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기본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입력자료 거기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적정성, 그리고 정확성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은 가능한지, 그리고 실시, 시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조금 법률적 근거. 이게 조금 어쨌든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은 26번이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관련된 극저주파 전자계. 와우. 이건 사실 되게 킬러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 사실상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인버터 동작할 때 이런 전자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래도 극저주파라고 하는 전자계는 0Hz를 제외한 몇 Hz 이하까지를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300Hz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요. 7번, 27번.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고압, 가공전선의 건조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경우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아래쪽에 시설될 경우. 자, 고압, 가공전선, 건조물 사이 이격거리는 0.8. 저압은 0.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답은 4번. 좋습니다. 그렇죠. 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듬뿍 담은다면 좀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나오셨을,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고압, 님께서는 고압, 가공전선을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왕 내실 거라면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28번이요. 건축 일반 용어에 따라서 제도 또는 설계 용어 중 물체의 형상을 한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평면상에 나타내는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자, 단면도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딱 내려다본 거를 단면도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어쨌든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이 딱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면 자, 단면도, 단면도는요. 제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1층, 2층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걸 단면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창문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사이즈는 얼마고, 두께는 얼마고 그걸 우리가 상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투시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시도. 투시도는 얘를요. 이 건물을 좀 이렇게 원근감 있게. 여기 키워드는요. 원근감입니다. 원근감 있게 얘를 멋있게 그려놓는 거. 그걸 우리가 투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저 남는 건 투상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형상을 한 시점으로 보이는 대로 하나의 평면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점이라는 말이 투상도. 그리고 투시도는 원근감이라는 걸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